6월부터 이것 안하면 100만원 과태로였었는데 이젠 또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죠 그 주택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였던 그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6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계도기간으로 미뤄졌었다가 6월 1일부로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밀렀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부과하냐 안하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방송 촬영일로 16일인데 16일 날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계도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 읽어볼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원래는 5월 31일까지였고 이때까지는 그냥 훈방 조치였는데 6월 1일부로는 이제 너 이제 폐초리를 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1년 연장을 한다고 2주 남겨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좀 이런 거는 보통 한 달이나 한 두 달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 내용은 뭐 긴데 그동안 뭐 쭉쭉쭉쭉 해봤는데 계도기간 중에도 뭐 신고량이 증가했었고 지금 뭐 그런 거를 뭐 굳이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요 한 1년 정도 연장해두고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년 연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당장 1년 안에 동안은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년 5월 31일까지는 당장 급하게 신고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고 뭐 90일 뒤에 어떤 경우에는 뭐 300일 뒤에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훈방 조치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정작 중요했던 거 저희가 맨날 궁금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과태료 때려요 안 때려요 라고 제일 물어봤던 게 뭡니까 과거의 미신고권에 대한 과태료 소급 적용 여부였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계도기간을 2년이나 뒀었기 때문에 2021년 이후로 22년 23년에서 2년간의 과거 미신고권들이 있는데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래 과태료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부과하겠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한 번 플러스 1년을 연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한 장짜리거든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단독기사가 뜨긴 떴었습니다 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으로 해가지고 6월 계약부터 과태료 폭탄 없다고 단독기사가 뜨긴 떴는데 이것도 지금 이상해져 버렸죠 왜냐면은 계도기간이 플러스 1년이 연장돼 버렸으니까 이 기사 자체도 틀려졌으니 지금 과태료 폭탄이 없는 건지 아닌 건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플러스 1년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다 지금 계도기간을 그대로 늘렸기 때문에 그냥 훈방조치 1년을 더했으니까 3년치 모아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다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걸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과태료 소급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열린 결말 상태인 상황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냥 저거 소급 적용을 안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한 게 자 보세요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전히 유지된다 의무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여간 벌이 따르는 거거든요 너의 의무를 지켜라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당부했다 이거죠 우리는 너의 의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당부했기 때문에 너는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라는 표현이 여전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치를 잘 눌러 담아놨다가 다음에 다음에 내년 5월쯤에 이걸 부과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그때 누가 결정권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신고제도 같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때 시스템을 만든다고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21년도부터 시행이 되긴 됐습니다 2021년 6월인가요? 그때부터는 사실 모두가 다 신고를 했어야 됐고 안 한 것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크게 봤을 때는 2024년 5월 31일 이후 2024년 6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가서 또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시스템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태료 때문에 나중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 소급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좀 애매한 문제일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죠 제가 또 영상을 지난주였나요? 뒤지난주에 한번 찍었었는데 5월 10일 날 아마 국토위에서 다룰 거다라고 했던 청약 아파트 청약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원래 정부 안에서는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다 소급 적용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겠다가 지금 되고 있어요 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라는 거를 법안심사소위에서 5월 10일 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거를 심사할 계획이었는데 여야 의견 차이가 좀 커가지고 안 됐다 이게 법안이 2월에 발의됐는데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런 미분양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완화시켰는데 실거주 의무는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해도 되는데 실거주는 해야 되니까 기존의 판매자 매도자가 팔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인은 바뀌었지만 전주인이 실거주는 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지금 이미 바꾸는 게 맞는 상황인데 이거를 바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여야가 지금 정신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거를 당연히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분양받은 계약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죠 팔고 전세로 살면 안 되겠죠 실거주 의무는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팔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분양권 거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 전매 제한은 풀었지만 전매 제한을 하지 말라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또 지금 꼬여 있는 부분인데 당초라면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논의도 되지 않은 걸 보면 이것도 좀 무한정 미뤄질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부분도 있지만 재건축 초과의 환수법 같은 것들도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발표된 지가 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같은 것들 나온 것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도 발표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최대 12%를 부과하는 취득세도 6%로 낮춰준다고 정부안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발표도 다 해놨는데 거기다 소급 적용까지 한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또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야가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해준다고 하니까 우선 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을 두 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 매입임대 매입임대도 이제 10년 15년짜리 해서 임대주택을 다시 살려주겠다 부활시키겠다 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개정안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의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력 말고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과거랑은 좀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대 국회가 2016년도부터 20년도인데 이게 그 지난 정부 지난 정부의 초기를 떠올려 보면 지난 정부도 이제 180석 국회가 180석이 되기 전에 초기 2년은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아가지고 서로 막 티격태격 투닥투닥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유튜브 영상도 찍고 정책도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초기 2년에는 그때도 정부 정책이 막 엄청 나왔어요 파리 대책부터 해가지고 뭐 9.13 대책 해서 계속 나올 때 그때도 180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그때 당시 야당 그때 당시 야당이 반대도 하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들은 대부분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뭐 그게 아마 그런 거겠죠? 정부가 그래도 나름 정권을 잡았으면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치고 나가는 건데 그럼 그 치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어쨌든 바꿔줘야 정부도 할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걸 텐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뭐 약간 이런 분이 이번에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다 우선은 막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하려고 할 때 우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있다면 프로는 줘야 정부도 뭔가 할 일을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우선은 안 된다라고 다 막히는 느낌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보는 국민들이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은 정부가 발표한 거를 믿고 하는 거지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정부가 하는 말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 잘못은 정부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조는 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미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들 특히 어차피 안 해주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까지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은 아무쪼록 좀 빨리 발표된 상태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다른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게 피해보는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게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여야 모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1년 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라는 얘기인 건지 좀 답답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해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speculation